고데기를 많이 해서 머리가 얇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고데기를 하고 갑니다. 벌써 3년 가까이 고데기를 한 것 같은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데기가 잘 돼서 머리도 예뻤는데 작년 전부터 머리가 얇아서 그런지 고데기가 안 돼서 머리가 이상해요. 친구들도 머리가 이상하다고 놀릴 정도로요. 그렇다고 고데기를 안 하기에는 볼륨도 아예 없고 머리끝쪽이 곱슬이어서 이상하거든요. 미용실에서 시술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시술하면 머리가 더 얇아지거나 숱이 없어질까봐 고민입니다. 지금도 수덥다고 친구들이 놀리거든요. 아무거나 좋으니 도움될 만한 정보 아무거나 주세요. 그리고 머리끝쪽 고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미용실에 가지 않고 열기구로 머릿결 굵어지고 좋아지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원리는 목표피에 코팅막을 만들어 건강한 헤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경험있는 미용사는 매직과 아이론 등 열기구를 사용하여 목표피에 단백질인 게라틴 영양 코팅막을 만들어 모발을 탄탄하고 굵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열보호제인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르고 드라이나 매직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화점이 낮은 열보호제를 사용하면 머릿결이 더욱 손상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열보호제를 바르고 스타일을 만들면 목표피막이 형성되어 건강한 헤어가 됩니다. 오랫동안 외출하였을 때 햇볕에 머리카락이 거실해져 차단제로 열보호제품인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르면 건강한 헤어스타일 된답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헤어살롱